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키 아 이시키 이시키 어쨌든 열강 시스템 오스만 1등 조선 2등 스페인 확장 졸라 엄청 잘했네 스페인이 뭐 아라곤 나폴리 동물연합에다가 식민주 개척 좀 했나본데 덴마크는 뭐 스페인 아 뭐 다 스웨덴이랑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관리 잘했나보고 합병했나보네 어 합병 스웨덴 합병하고 대 아니 잠깐만요 덴마크 합병하고 스웨덴은 아직 합병 안한거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브루군요 브루군이 아직도 살아있냐 잠깐만요 여기 좀 무슨 좀 특이한걸 느끼지 못했나 여러분 뭔가 약간 좀 뭔가 약간 좀 신기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뭐냐 프랑스 어디갔냐 프랑스 프랑스님 어디가셨나요 모스크바 그렇다치고 대형제국 대형제국 대형제국도 좀 마탱이 나온거 같은데 팀으로 팀으로 아직도 뭐 속국 다 합병했나본데 됐구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프랑스 야 빨리 유럽 보고싶다 프랑스 어디갔냐 프랑스 가셨나본데 그 먼 곳으로 떠났나보네요 아 그 정든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보니까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씨키 이씨키 뒤지셔고 이씨키가 정신 못차렸네 이거 됐고 어 이거 대출을 잠깐만요 식민주의가 많이 퍼지긴 했다 크으 야 한반도는 거의 다 됐는데 베이징도 됐고 야 해안가지방 싹 다 됐는데 조선은 중국이랑 한반도 해안가지방 싹 다 됐어요 그래도 천육 이천투가 미치 야 그래도 이천투가시냐 테크 올라가구요 10테크 열심히 빨리 대출 갚읍시다 우리 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 형님들에게 아인우 어 우회수기 독립했네 야 독립 축하한다 보통의 우기 뭐냐 이거 야 개꿀 우회수기 때리고 아시카가 때리고 우회수기 때리고 아싸 개꿀이다 독립하면 나야 더 좋지 홀 봐볼까요 음 음 뭐 아이 뭐 이정도야 뭐 이정도 다 있을 수 있죠 야진여진 야인여진 6명 저 개쉐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받는지 내가 다 100개 만들어주마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큰지 아냐 주 늘어나네 개꿀 이렇게 계속 메꿔지고 있구요 코어로 막아야 되서 보니까 근데 아이도 코어빙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슌 115 오 왜 이렇게 나죠 뭐 합병 준비해야 겠다 슨도 관계를 쌓는 다음에 뒤졌어요 야인여진 너때문에 니가 나한테 코어를 걸어가지고 너 얼마나 손해를 받는줄 알아 군대 인력 개박살나고 너 덕분에 고마워 죽겠어 아주 확고한 후륙 이래라 핫산 역시 내 핫산이야 가라 슌 해군계 역할 쓸모없는 좋은가죠 무역 교육 조언과 쓰도록 하고 민 20년대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인오까지 봐야지도 않아 나는 아인온 나중에 일본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기 때문에 후회쓰기랑 아시카가 열심히 싸우네요 야 아시카가 적당히 먹어라 나 먹어야 되니까 인력 메꿨다 와 벌써 다 메꿨어 대단하다 이겐 안하지 됐고 됐다 와 아 쉐키가 이제 경고 있죠 무역 반값 쓰도록 하죠 와 적자다 와 적자다 아 돈이 없어 듀율 개꿀 411 아 근데 왕스탯이 쓰레기구나 아 진짜 왜 좋은걸 주나 했어 호르친 호르친 해설여진의 공국이라고 같이 다 볼까 0 월 월 때리면 0 때리고 묘 민티베트 0이 109 아하 100이 넘네 다들 하트 쌍둥만두로 호르친 블리즈 이자 이거는 잡고 슈 합병 84년 합병하는데 졸라 시간 많이 걸리네요 64년 뭐 0 치고 와도 시간 되겠다 시간은 될 것 같아요 뭐야 얘는 얘는 뭐지 아 수송 아 깜짝이야 분명히 군대 하나 더 뽑았는데 에 ㅋㅋ 아 아인우야 적당히 처먹어라 나 보고 있다 야만인 놈들 잡으러 갑시다 월은 그냥 동맹 파괴 시킵시다 따로 담궈가지고 제가 해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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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이 날쪼에 났나다가 아 클라이 날쪼 안했네 외교관이 부족하네 니가 공성해라 지안 먹었고 간저우 광둥 삼십외경 빼고 어리 동맹질이요 97점 코업용 에바인데요 코업용 비싸다 왜이렇게 비싸냐 이거 행정찍을까 그랬다 육사 육사조원 갈과 합류 야 이 새끼야 안 돼요 꺼져 꺼져 육사조원 가고 있어 육사조원가 나한테 끼워 먹었더라 끼어 팔러 가고 있어 안사요 안사 우리 끼어 팔기 상수를 나한테 지금 코업용 좀 벌고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내가 유목민이었으면 이거 다 태워버렸을텐데 이거 귀족 출신 어 설마요 잠깐만요 잠깐만 육전 어 어 아이씨 5년 5년은 인정 5년은 내가 봐준다 5년까지는 어 불만도 절대주의 육전 감소 생산효율 안정료비 육전 의외 정치 나쁘지 않다 아이씨 의외 개 아 개쓰레기 의외다 이씨 초반에 빨리 가자 일단 초반에 찍을만한거 성지능력 필요없고 육군성무 필요없고 아 다 쓸모없는데 어 상의들 충성돈 올릴까 어 바로 통과 좋고요 잠깐만 상의 귀족 어디갔냐 귀족 어디갔어요 귀족 사라졌네 의성무 놔두면 자동으로 넣으니까 아 이거 신경쓰지 마십시다 귀찮아 뭐 놔두면 가만히 느는거 됐고 호르친 클라인 알쪼 됐고 90점 돈 말이 있니 이베프가 아이씨 슈전 빨리 끝내자 짧게 잡자 슈전 됐고 뭐야 건물을 건설하라 어 건물 안 지웠는데 나이스 뭐야 이거 야인여진방법 이거 이자가 7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자가 7.5 두 갓 사기꾼 새끼들 진짜 어 잠깐만요 이거 사기패너딩 먹으면 졸라 아플텐데 아 내가 방어구나 나이스 게이득 뭐 해소해진다 이거 조공구독 갖고 있어 지도 프로빈스 하라면서 여기 석탄 나오네요 석탄 안 돼요 이분도 반값 좋은가란 말이야 딱히 받을만한 조화가 없죠 어 놔둡시다 그냥 지도 프로빈스 하라면서 뭐 조공구 갖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티베트 민 64년 해설지 빨리 당국할까 잘 싸 응 먹자 같이 담궈 1 플러스 1 좋고요 1 플러스 1 좋고요 부은 베이얼 공성 하러 가자 금광이나 먹자 금이다 금 뒤졌어 차부츠 팬이 여기 있네요 근데 가지 못하네 먹질 못하니 오 오 슌 상남자야 인력이 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아 귀족이 사라졌구나 귀족이 사라져가지고 인력이 떨어졌네 빨리 호폐제도 가야겠는데 우회쓰기 휴전 끝났고요 음 같이 먹어 어 센스 보소 좋은데 잘했다 와 진짜 프로비스 하나하나 크다보니까 아 잡기가 힘드네 이거 야 가만히 있어봐 새끼야 격리시켜 잘했다 잘했다 내 새끼 내가 꼭 법이고 진린데 코어 받고 코어 받고 아 이거 놓치네 이걸 이걸 잡아라 잡았다 어 77점 가질 못해 여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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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시카카 잡고 가면 되겠네요 테크 올라가고 어 섭점 끝났다 233 좀 좋은데 좀 뜨자 이제 어 관계도 어 필요없어 콜 뭐 뭐 여기 뭐 아시아에 오스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됐고 됐고 장군 하나 초과됐네요 상관없어요 뭐 장군은 뭐 초과해서 쓰라고 있는거죠 뭐 69년 100 이하 84 딱이네 딱이다 딱 됐고 됐고 민호 이세 우고 못먹겠다 아 우고는 남기고 우고는 우에스기먹고 뭐라고 웃음 으 으 으 됐고 대출 상환 하고 으 으 불만도 왜이렇게 높아 으 으 호폐제도 가자 인력 838 괜찮네요 5알이 인풀 5.1c 레이젠 스탯 좀 봐볼까나 343 이 정도는 나와야지 좀 인간적이네 이제 5 외교 무료 정체 어 수입 안은 학평 속도 인줄 아는데 수입이 필요 없어요 아 뭐 제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주시 아주 예 돈을 그쵸 왜 뺐습니까 그 지도 아니고 믿을만한 장병 기회 2.5 죽음 5나 줄것이 2.5가 뭐냐 잡고 반군 USB가 130 와 방금 엄청 잃었으네 스스윗 1.45 안정도 위신 안정도 맞자 반군이 너무 터진다 내가 무슨 땅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땅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까 영클라인 날조한 다음에 아시가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이 너무 부족해 외교관이 너무 부족해 난창 99점 우거같이 먹을 수 있네 먹자 먹을 수 있으면 나의 코비용 싸고요 다음 우회쓰기 너 왜 코 없지 이세신궁 1대 신궁 음 어차피 우리 필요없어요 여기 20년대 박아 놓고 오 뭐야 얘? 뭐야 얘는 강제조금국 됐네 아 진짜 저거 뭐야 강제조금국 원치않은 핫산 대출금 상황 하나 남았다 행복한 결혼생활 무역반가 이미 쓰고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긴 한데 아 뭐 이분 돌아가시면 또 하나 쓰면 되니까 아이씨 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58% 아직 때려잡을 국가들이 많구만 아이씨 행정집중 다시 갈까? 행정이 좀 딸린다 아이씨 일본 쪽에 다 주로 만들까? 아이씨 박 dye 아이씨 아이씨 모스크바가 오히려 더 작아졌냐? 아 작아진게 아닌가? 됐다 가자 그냥 애추 아인으로 도망가네 사무라의 정신은 어디갔어? 니들이 그렇게 못 촬영하는 사무라의 정신은 별거 없네 그냥 도망가네 고기 공성하려고? 임금 재불 일본 초코 금방 막히니깐 히타치 먹어야 돼 히타치가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히타치 먹어야 되고 일본의 무역 중심지거든요 히타치가 히타치가 아 히타치가 아니고 무사시 히타치 이사되게 요렇게 이사 이놈 이놈 이사 이사 아 니폰 18 투카 평소에 좀 이렇게 벌렸으면 좋겠다 뭐야 예 언제 터졌다 이거 어이구 봉신들이 안전하면 되겠다 보호비 보호비 받아야죠 보호비 적자지 않은 가격 보호비 받아주는 센스 좋고요 공성 이 인본 찍어야되나 아 인본보다 종교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논이 뭐 갈까 어떤 거로 갈까 성장 쓰레기고 이거 필요없고 문화전은 필요없고 필요없고 아 진짜 아 왜 다 그지 같은 것 밖에 없냐 그나마 군대 숙소 할 장이 나쁘지 않다 이거 하자 정통속이 그래도 0.1 정도 괜찮아요 왜그려 꺼지고요 꺼지고 됐다 10년동안 이네요 시간 엄청 흘렀구나 지금 백 몇 년이야 140년 지났네 130년 지났네요 안돼 도와줘 공성 다 됐단 말이야 기다려 형이 금방 갈게 어어 다행이다 어 한 발 늦었으면 귀찮게 될 뻔했어 니폰 무형노드 확실하게 잡아주고 우회수기 한 번 더 클라인 날조 한 다음에 1700 아직 부족하다 우리 부족한게 많네 하나 둘 여기 궁상 안해도 되고 요새 밖에 있으니까 묘 먹읍시다 먹자 보호무용을 혼자 중산주의 감사히 받도록 하구요 아인후 휴전 끝났죠 아인후 해방 야 아리오스 됐고 사할린 귀찮아 야 군대가 10만이 넘는데 10만인데 군대를 보내기가 귀찮냐 124투카 팀으로 야 팀으로 돈 좀 버네 맘루쿠 66투카 시라고? 맘루쿠 아직도 살아있어 망한거 같긴 한데 망한거 같긴 한데 돈을 왜케 잘 버냐 암루쿠가 열광엔 서있진 않아요 열광엔 서있진 않긴 한데 오스만이 오스만이 지금 개발도를 보면 맘루쿠 망한거 같은데 망한거 망하진 않았네 670투카스 뭐네 670투카스 개발도가 좀 높을텐데 한 4백 4백 된다는건데 설마 오스만이랑 맘루쿠 동맹 됐나? 설마 그럴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네 일단 유로파이브스리스포 조선플레이 드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구요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